하이유! 하이바이! 배고파! 빨리 직가야겠다! 학생, 잠깐 시간 좀... 연락 주십시오. 여보세요? 게임에서 우승하시면 치킨을 드립니다. 치킨! 게임 참가를 원하시면 이름을 말해주세요. 하이유! 게임! 하나, 둘, 셋 어? 하이유! 해본! 에이, 하이유! 왜 여기에 계세요? 에이, 배가 먹다가 치킨 준데, 치킨! 저도 배고파요. 에이, 좋아! 빨리 줄 것이지 박수세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볶음김치 며칫볶음 내가 어린 적 먹은 던지락이랑 똑같네 맛있어 내가 싫어하는 맛판이잖아 이렇게 먹으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먹어요 잘봐 뚜껑을 갖고 이렇게 섞으면 짠 잘 섞었어 나도 해야지 이거 왔어 뭐야 뭐야 무슨 게임을 하는거지 이번엔 게임은 달고나 게임입니다 달고나 이게 뭐예요 열의 전에 왜 나만 대왕이야 눈이 찜찜해서 잘 안보여 너무 커서 잘 안돼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1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안전한put 해봐야acaksın Zoom 1번 가능 시스템 woo 난 성공 두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. 슬레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 7 대실기업에게 피었습니다 무궁화 hahihia 오징어 치킨 와 오징어 치킨 오징어 치킨 이렇게 맛있어 음 음 맵고하고 부드러워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제발 와 전쟁 전쟁 오징어 치킨 모오! 야호! 아하! 아하! 괜찮아? 야호! 준비! 준비! 바이바이! 준비! 준비! 준비!